오늘의 요리는 홈메이드 두부 샌드위치입니다. 검은콩 두부 메론 두부를 식빵 크기로 잘라주세요. 칼집을 내주세요. 총 1,2,2,3,4,5,4,5,5,7,3,5,6,6,4,7,5,1,4,5,7,4,5,1,4,7,5,7,5,7,4,6,7,5,7,1,2,3,4,5,1,4,7,4,7,5,5,0,5,7,4,7,7,7,5,8,7,5,5,7,5,7,7,5,0,7,7,7,5,7,5,7,7,5,0,7,5,5,7,5,7,0,9,7,9,6,7,7,9,5,7,7,7,7,5,8,8,0,7,7,5,0,7,0,7,8,7,1,7,7,7, 밀가루 밀가루를 잘 묻혀주세요 계란 빵가루를 구석구석 잘 묻혀주세요 멜론을 작게 잘라주세요 화이트와인 설탕 2티스푼 올리브유 후추 레몬즙 반개 조려주세요 양배추 슬라이스 당근을 곱게 채썰어주세요 게맛살 오이 껍질 곱게 갈아주세요 170도씨에 색깔이 곱게 나오도록 튀겨주세요 마요네즈 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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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아 볼게요 후추 이제 3면을 잘 receатиley구요 먼저 볶아먹는 소스 엄청 크림하고 잘 어울려요 그리고 치즈에 넣어서 금방 볶아줍니다 볶음밥을 넣고 볶아주세요 두부와 치즈가 잘 어울리는 두부 샌드위치 였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